봄투데이 모티모의 베가 R3 뉴이니셀 카드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. 케이스를 개봉해보겠습니다. 안쪽에 보시면은 하얀색 종이로 쌓여져 있는데요. 색상은 베지터블 브라운이시고요. 안쪽에 보시면 카드 수납공간이 하나, 둘, 셋, 넷, 총 네 군데가 있으시고요.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. 아래 두 곳이 더 있으시고요. 옆쪽에 보신 지폐 수납공간이 있으신데요. 지폐를 수납해주시면 되시고요. 케이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안의 사출 케이스는 젤리 케이스로 핸드폰에 기스가 달 염려가 없으시고요. 케이스를 끼워주시면 이 사출 부분이 정확하게 제작이 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안쪽에는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시고요. 케이스 앞면은 천연 소가죽으로 부드러운 느낌이세요. 뒷면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카메라 구멍이 제일 제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. 이니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. 옆에 보시면은 스트랩 줄을 달 수 있는 핸드폰 줄을 달 수 있는 스트랩이 있으신데요. 이것도 신청을 하시면은 제작이 되십니다. 이니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. 이니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. ages을은 제작이 가능하시고 이니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. 즉, 현재 강의장ramento 이니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. 이거인상 이니셜 선택을 할 때 드디어 swat